내가 게임 마스터. 오케이. 오케이. 이제부터. 저요? 채원 언니 음식인가요? 오케이. 웬일? 웬일? 인간인가요? 뭐야?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스파이지. 스파이지. 스파이다. 말이 떼? 아니 말이 떼. 떼잖아요. 왜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야? 음식도 아니고 사람인지 모르겠대. 사람 같은 동물? 동물도 사람으로 친. 아니야. 아니야 없어. 아니야 없어.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은 사람이고. 그럼 뭔데? 사람인지 모르겠다요? 아니면. 캐릭터. 캐릭터 아니에요? 아니다고? 그러면. 스파이네. 스파이네. 뭐지? 사람인지 모르겠고.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글자쓰 얘기해 볼래요? 세 개 이상인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 아니 제 말은. 외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밖에 알 수 없잖아요. 외계인인지 아닌지. 근데. 세 글자 이상인가요? 라고 하면은. 좀 넓어. 외계인의 인간이 아니야? 아니 외계인의 인간 아니야? 아니지.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아니지. 근데 이거? 외계인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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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의 인간이 아니야? 아니지. 아니죠. 진다고 써있잖아. 사람이 아니어서 외계인인거죠. 아니지. 사람이 아니니까. 외계인. 외계. 외계. 알았어. 근데 외계인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 쏙쏙해서 얘기하자. 알았어. 이건 토론해야 돼. 그러면 방사람인가요? 방사람인가요? 뭐라고요? 이건 그냥. 야. 있잖아요. 그런거. 파는 말. 유닉말. 그리고. 아니면. 민어번주도. 민어번주? 진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민어번주잖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에? 벌써 있어요? 근데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다들 왜 웃으세요? 거짓말 안 할게요. 다들 왜 웃으세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자꾸. 야. 채원하잖아. 채원 언니가 뭘 적었겠어? 또 단순하고 유치한 거 적었겠지. 스파 아니야? 스파이여서 모르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막. 스파이야 스파. 내가 봤을 땐.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 헬퍼. 좀 헬프. 헬퍼. 헬퍼 뭐해. 헬퍼 뭐해. 빨리 나와. 헬퍼인 거 아니야 또? 질문을 하세요. 알겠어 알겠어. 머리카락이 있나요? 아 저게 무슨 소리야. 어 아니면. 근데. 몸에 달려있는 거. 몸에 달려있다고? 머리카락이라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채원 언니 몸에 붙어있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니 앞머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눈이나. 눈이나. 팔이나. 다리. 아니 들어봐. 이거 설득력 좀. 눈이나. 팔이나. 다리. 다리. 사람의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부분이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그거를. 사람이라고. 말 돼. 사람이잖아. 사람의. 그거잖아. 사람이잖아. 아니. 몸에 일부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어. 몸에 일부인가요? 어. 상체 있는지. 어. 좋아 좋아 좋아. 하체인가요? 하체인가요? 엉덩이인가요? 엉덩이인가요? 엉덩이. 와. 이제. 헬퍼 찾아주세요. 누구에요? 이거야 스파이? 뭔지? 은채. 언니 스파이예요? 스파이예요? 아